안녕하세요. 바디입니다. 네, 지금은 한 6시 반쯤 됐고요. 일몰 여기는 일출 직관 VIP석입니다. 개소리 때문에 깼고 딱 일어나니까 보이는데 네, 일출이면 왜 일출. 네, 길을 나섭니다.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피어 근처로 가가지고 커피 한 잔 하고 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 배라 조금 늦게 출발을 해도 11시까지는 출발을 할 것 같고 한 12시쯤 되면 시아미크비를 도착할 것 같은데 찾아본 바로는 캄프 가는 기차가 2시 반에 있고 이게 현장 발권을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표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페리 쪽으로 가가지고 커피 한 잔 하도록 할게요. 커피 한 잔 하도록 바로 배를 차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다라는데, 있다라. 이 보트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랍니다. 다음 차라고 하네요. 네, 이번에는 배를 맞게 탔네요. 시아미크비를 가가지고 먼저 피차역 간 다음에 표를 예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밥을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밥 먹고 그 다음에 커피 마셔도 시간이 조금 널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시아미크비를 피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패스앱으로 툭툭이 불러서 시아미크비를 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역. 지금이 한 12시 조금 넘었는데 2시 반의 기차랑 결제시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가 캄보디아 기차역인데 되게 철장 쳐져있어가지고 감옥같이 생겼네요. 겨울을 끊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기하게 캄보디아 기차는 패스포트 확인을 안하네요. 6달러고 리엘로는 2만 5천 리엘이네요. 지금이 12시 반쯤 됐고 2시 기차라고 하니까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요 근처에 뭐 음식점밖에 없네요. 카페는 없고 네, 여기 기차역 근처에는 아, 그렇지만 네, 여기 기차역 근처에는 밥 먹을 데가 없네요, 거의 그래서 제일 바로 앞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여쭤보니까 보여주시네요. 이게 프리? 땡큐. 보시면 이렇게 장조림 같은 게 있어서 이거 먹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5천 리엘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캄보디아어로 음식이 냠냠입니다, 냠냠. 귀엽게 생각을 하면 외우기가 좀 쉽거든요. 냠냠. 그럼 밥 먹고 기차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 돼지고기 같은데, 이거. 딱 생각한 두 말. 장조림 같은 그런 맛. windows. 이거 맛있네요, 이거. 네, 국장도也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obi 중국어리 중국어 중국어리 중국어 에어컨을 탔는데 시크릿 럼버가 있는데 이게 막혀서 타는지를 모르겠네요. 에어컨 탔는데 시크릿 럼버는 없네요. 그냥 막 앉으면 된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기차 안에 에어컨이 있어서 좀 편하게 가자. 4칸 폰역 도착했고 이게 하루에 한 대 있는 기차라 제가 타고 온 기차는 프롬팬으로 다시 가는 것 같습니다. 주차 타고 오면서 찾아갔는데 이게 프랑스 승리지 시절에 깔린 철도고 프너르루즈 시절에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쯤부터 사용을 안 하다가 한 20년 방치해두고 그 다음에 1990년부터 사용을 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은 느낌. 크게 프롬팬이랑 바탄방이랑 시아노크빌 이렇게 3개의 역에서 하루에 한 대 정도 출발을 하고 놓치시면 다음날 기차를 탄다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요. 저렴한데 자석도 좀 나고 에어컨도 있어서 조금 쾌적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컴포트에서는 한 3,4일 정도 머물 것 같고 원래는 캡을 발려고 했는데 그렇게 멀진 않아가지고 콩콩산이랑 묶어가지고 네 캡을 한번 다녀오고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아노크빌 코롱산에서 컴포까지 기차 타고 온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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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